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어 능력시험 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신문입니다. 2번. 책상입니다. 3번. 연필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갑입니다. 2번. 모자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3번. 우산입니다. 4번. 가방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기차입니다. 2번. 자동차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3번. 자전거입니다. 4번. 오토바이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입니다. 2번. 가방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연필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전화기입니다. 2번. 냉장고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사진기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선풍기입니다. 2번. 전화기입니다. 3번. 세탁기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4번. 냉장고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방입니다. 2번 구두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전화기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그릇입니다. 2번 수저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3번 도마입니다. 4번 식탁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숟가락입니다. 2번 젓가락입니다. 젓가락입니다. 3번 화장품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모자입니다. 2번 바지입니다. 3번 치마입니다. 4번 티셔츠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과 공책입니다. 2번. 가방과 책입니다. 3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4번. 전화와 컴퓨터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책상과 의자입니다. 2번. 비누와 수건입니다. 3번. 치약과 칫솔입니다. 4번. 연필과 지우개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밥과 국입니다. 2번. 물과 과일입니다. 3번. 빵과 우유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4번. 가방과 우산입니다. 5번. 우산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야채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3번. 음식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모자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돼지입니다. 4번. 염소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3번. 과일입니다. 4번. 과자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생선입니다. 2번. 고기입니다. 3번. 야채입니다. 4번. 과일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파입니다. 2번. 옷장입니다. 3번. 책상입니다. 4번. 침대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채소입니다. 4번. 생선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곡식입니다. 1번. 곡식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축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2번. 곡식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3번. 생선입니다. 4번. 채소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2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4번. 정류장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자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자입니다. 2번. 과일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과일입니다. 1번. 과일입니다. 1번. 과일입니다. 2번. 과자입니다. 3번. 사탕입니다. 4번. 음료수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가구입니다. 2번. 의류입니다. 3번. 음료수입니다. 4번. 전자제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끈을 자릅니다. 3번. 종이를 붙입니다. 4번. 물건을 옮깁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3번. 양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3번. 지구입니다. 3번. 문구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가구입니다. 4번 거울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1번 안경입니다. 2번 시계입니다. 3번 거울입니다. 4번 옷걸이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34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양말입니다. 2번 신발입니다. 3번 모자입니다. 4번 장갑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누입니다. 2번 수건입니다. 3번 치약입니다. 4번 샴푸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지도입니다. 1번 지도입니다. 1번 지도입니다. 2번 여권입니다. 3번 사원증입니다. 4번 신용카드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음악을 듣습니다. 3번 사진입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물건을 운반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전화를 합니다. 2번 음악을 듣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3번 사진을 찍습니다. 4번 물건을 운반합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하십英석을 내 nuts. 3번 할 resposta입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불을 끕니다. 2번 복사를 합니다. 3번. 샤워를 합니다. 4번. 종이를 자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1번. 물을 틉니다. 2번. 불을 켭니다. 3번. 옷을 겁니다. 4번. 전화를 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경찰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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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약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간호사입니다. 4번. 요리사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약사입니다. 2번. 교사입니다. 3번. 간호사입니다. 4번. 요리사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가수입니다. 2번. 군인입니다. 3번. 교사입니다. 4번. 의사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가수입니다. 2번. 군인입니다. 3번. 교사입니다. 4번. 의사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경찰입니다. 2번. 의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택시기사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승무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의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승무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4번. 은행원입니다. 이 남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기사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5번.ly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